ㅋㅋ 맞네 여갔던가? 띠오? 아 이후로구나 herkes 아니지만 락스 타이거즈가 우승할 것 같다 뭐야 아니 갑자기 난데없이 타이거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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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흘불 흘불 필리전 원래 이리로 오려고 했던게 아닌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리로왔나? 뭐지 여기는? 이거 뭐야 이게 흠 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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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어디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까 여기 왔었어 여기다 아 여기 맞네 왔었군 아이씨 근데 저 이마니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먹을 수가 없다 저기다 저기다 여기 그럼 했나? 안 온 것 같은데 아스카리안 자원방팩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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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그렇군 아주 쓸만해 보입니다 괜찮네 개걸스러운 부적을 사용하나 아 힝 힝 힝 힝 나도 성직자매야지 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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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구만 흐뭇시킬 일로와! 일로 갈 필요가 있나 근데 내가? 뭐가 더 떨어진건데 아씨! 으어어어억 아 뭔가 지금 게임의 방향을 잃고 있어 어디로 가야되는구요? 으음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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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아이씨 피 진짜 개쪼끔 차네 오 내가 손을 뺐다 아까의 답습인 것 같애 아찔! 주저없이 딴 데로 갈 수 있겠군 광대였고 위쪽길 다갔죠? 아 안갔네? 불 망치가 훨씬 나은 것 같애 불 망치가 훨씬 나은 것 같애 청북 열쇠? 청북 열쇠 음? 뭐야 어! 덫 오! 야 거기잖아 여기 뭐지? 뭐지?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아 어떻게 된거야 청북 열쇠 청북 중심부에 보물이 있다고?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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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갑 수호자 이제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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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이템을 어떻게 먹지 아아 아아 음 어 오 어 안돼 에이 저 문 저 청동 열쓰 인가보다 아 헛오플 안 지졌어 아 아 아 바람 빼빼 뿔리 일단 이번꺼 그냥 가고 뿔필 쓰자 아! 이거 맞다 어 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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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나 먹었지? 먹었고 내려가 내려가 아 뭐야 여기잖아 아 뭐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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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